대전 MBC가 연속 보도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혐의를 받는 통학차량 기사가 구속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중고등학생 사설 통학 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지혜 기자입니다.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은 고소장이 접수된 당시에도 여전히 통학차량을 운행해 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3살 미만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학버스는 경찰서 신고 등 허가제로 감독을 받지만 중고등학생 통학차량은 제외됐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설로 운행하는 중고등학교 통학차는 운송사업법상 불법이지만 수십 년째 관행처럼 해온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무법지대에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해묵은 과제인 중고등학교 통학차량 관리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든 통학차를 등록제로 전환해 양성화하고 운전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해 1월 성범죄자의 자격 취득금지 등을 담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통학차량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